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골목상권을 좀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신태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모시고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은 용강 내거리 옆 한식 뷔페 자리에 탄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데 황성동 상가의 상권 보호를 위해 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 내용에 있는 탄마트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공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탄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설 등록이나 개설 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탄마트 개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정식으로 접수나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준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 시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개설자가 우리시에 개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와 상권역량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시는 접수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인접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 접수 시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인근 황성동 상인분들의 상권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접수된 상권역량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인근 상권에 대한 영향과 상생방안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상권역량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검토를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대상지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의 검토 내용입니다 보존구역 외지역인 경우에는 별도의 개설 등록이나 출전 제한 없이 개설 예고 절차만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우리시에 접수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법령과 각종 제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태윤 일자리 경제국장님으로부터 골목상권 좀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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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